국내 제약사 중 원외처방 실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미약품이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던 로스파스타틴 저용량 제재를 허가받았기 때문인데요. 시작처는 지난 8월 17일이었죠. 한미약품에 로스파스타틴 성분 단일제 수바스트정 2.5mg을 품목 허가했습니다. 이전까지 국내에는 수바스트정은 물론이고 로스파스타틴 제재는 5mg과 10mg, 20mg 등 3가지 용량만 허가됐는데 한미약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2.5mg 제형을 허가받은 것입니다. 로스파스타틴 제재는 일반적으로 용량이 늘어날 경우 효과가 향상되는 것과 함께 부작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저용량 제재를 선보이게 됨에 따라 부작용이 부담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처방 옵션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약품은 로스파스타틴 복합제인 로스액과 아모잘탄, 아모잘탄XQ 등 다양한 복합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복합제에도 로스파스타틴 용량을 줄인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인 IQBIA 자료를 보면 한미약품의 로스파스타틴 제재 전체 매출은 2019년 1,000억 원을 넘어선 뒤 작년에는 1,235억 원으로 계속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용량 제재까지 추가되면서 한미약품의 관련 매출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